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내일은 물리왕, 처음 접하는 물리학,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제가 뭐 인강 촬영 현장에서 하면 애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학생들도 좀 편해지고, 저도 좀 편해지고 그런데 스튜디오는 그런 건 없으니까 아, 각자 알아서 쳐. 내일은 물리왕, 이제 개정 물리학 버전, 개정 초창기이기 때문에 개정 물리학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야, 사실 그쵸? 물리학이라는 과목으로 바뀐 게 여러분들이 이제 첫 세대고요. 내일은 물리왕은 제 강좌 중에서 기초강좌입니다. 기초강좌예요. 물리공부가 좀 어렵고 또는 부담스럽고 또 해도 되는지 과연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이 또 의심스러운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초강좌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된다.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주는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물리왕은 일단 그 대상은요. 대상부터 얘기를 하면 물알못이죠, 일단. 뭔지는 알지. 물리 진짜 모르는, 물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물리를 또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배우면 2학년 때 원과목들, 물리원, 물리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원과목들을 좀 학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겠지만 공부를 하고요. 3학년이 되면 이제 물리학 2, 생명과학 2, 화학 2, 지구과학 2, 2과목들을 공부를 하고 실제로 수능은 원과목을 대부분 보겠죠,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의 수능 어떻게 응시될지 나왔죠? 그렇죠? 이과 계열 쪽으로 가야 한다면 인서울 쪽은 대부분 다 원과목 2개 정도를 요하죠. 물론 뭐 2를 봐도 됩니다. 과탐 2개를 원하는데, 과탐 2개를 수능을 봐야 돼, 수능을 봐야 되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2과목 하나를 지정을 했죠. 지정을 해서 물론 뭐 조금씩 매년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초창기에 그렇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과 계열로 간다면 문의과가 통합이 되어 있더라도 과탐 2개를 보셔야 응시를 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여튼 그 수능으로는 이제 원과목 2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서울대를 지원하는 게 아니면 원과목 2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2학년 때 공부를 한 다음에 내신에 들어가니까 학교, 학생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2학년 때 무조건 거기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분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물리를 공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너무 기초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듣고 원래는 그 본강좌가 개념 강좌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한 기초 강좌를 듣고 본강좌인 개념 완성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등 수준의 과학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등 이하도 돼요. 중등 이하. 나는 초등 수준인 것 같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내 이름 물리왕이야. 지금은 물리왕은 아니지만 내 이름 물리왕이 될 것이다. 물리경력 단절자 물리를 한 동안 아예 손 놨어. 1년 넘게. 그럴 경우에 바로 수능 개념을 듣는다던가 이러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짧게 가볍게 미리 보고 가는 그런 강좌가 내 이름 물리왕입니다. 처음 접하는 물리왕. 자, 교재는 PDF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셔서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다음에 또 잃어버리면 다시 출력해서 또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강좌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교재는 이제 개념과 예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문제풀이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강좌는 아닙니다. 알겠죠? 개념 위주인데 개념을 다지기 위해서 필요한 예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이 내 이름 물리왕, 물리왕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개정된 물리학의 특징 물리학1의 특징을 좀 살펴본 다음에 아, 그리고 그 물리학2를 나중에 준비할 사람들도 물리학2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 강좌 나중에 이런 학생도 있더라고요. 이 강좌 활용할 때 내가 물리학1을 안 했는데 서울대를 내가 목표로 한다. 그래서 수능은 물리학1을 안 보는데 물리학2를 내가 선택을 하고 싶다. 내가 뭐 예를 들면 화학1인데 화학1을 이제 수능을 볼 건데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한동안 뭐 1년 넘게 물리를 손 놓고 있다가 3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원과목을 물리 안 하다가 2과목을 이제 시작하는 경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2과목을. 그럴 때 이거 본 다음에 물리학2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초니까요. 자, 대단원 1, 2,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개정된 물리학의 특징은요. 역학, 전자기, 파동 3개 단원이 1단원이 그 역학과 에너지, 2단원이 물질과 전자기장, 3단원이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3개 단원으로 되어 있어서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1단원이 50%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1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유턴력학과 연력학,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몰빵되어 있어. 1단원에. 물리학원의 특징이야. 1단원이 50%, 또는 50%를 좀 넘어설 수도 있는데 대단하죠, 그죠? 수능에서는 한 50% 정도 문제가 나올 것 같아. 알겠죠? 그런데 공부는 아마 학습불량은 50%를 조금 더 넘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1단원에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몰빵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요. 학습불량은 타과목에 비해서 지금 적은 편입니다. 이전 교육과정, 여러분들의 1년 선배까지는 물리원이 가장 분량이 많았어. 가장 불리한 과목이었죠. 그래서 학생에서도 가장 적었는데, 수능 응시 인원이. 그래도 6만은 봤습니다만. 6만 가까이 보긴 했는데. 여튼 그래도 6만이지만 가장 적은 인원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교육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물리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장 분량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진짜 적어요. 놀라울 줄은데. 깜짝 놀라. 이전 교육과정이 거의 3분의 1이 날아갔어. 대단원 하나 이상이 날아갔다. 보완된 건, 보강된 건 별로 없고요. 최소다. 이런 특징이 있고. 역학은 중등과정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확장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중등과정에서 했던 것들에 대한 확장보다는 거의 새롭게 느낀다라고 하는 게 거의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중등과정에서 전기나 파동도 배우긴 했지만 새로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들어 있어. 사실상 바로 그냥 수능 개념으로 들어가든 내신 개념으로 들어가든 크게 무리가 없어요.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바로 그 중등과정의 확장이 더 다시 한번 봐줘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중등과정에서 했던 것들 없이 또 그냥 서술이 되어 있는데 역학 파트, 뉴턴 역학이라든가 또는 물론 얘들은 새로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열 역학도 사실 중학교 때 배우긴 했어요. 열에 대한 거는. 그런데 이 뉴턴 역학이에요. 뉴턴 역학이 중등과정이 확장되는데 이 부분이 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어려워하기 때문에 중등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 파트가 좀 대단히 좀 많이 포함이 되게 돼. 이 네이름 물리왕이. 여튼 이게 여러분들 개정된 물리학의 특징이에요. 전체 물량은 적지만 1단원에 몰빵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강의. 이 강의의 특징을 좀 얘기해 볼게요. 물리학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이 시작한 학생들을 위한 기초 수업이 진행되는 건 당연하고 당연히 이제 쉽게 쉽게 진행을 해서 물리에 대한 흥미가 없었던 사람들도 흥미부여가 좀 돼야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대가게 되면 물리는 꼭 필요하거든. 그래서 물리 수능 안 보고 가게 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대학 가서. 힘들어져. 그래서 너무 안 하니까 공대에서도 교수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야. 일반 물리학 할 때 물리원부터 가르쳐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대 가면. 공대의 거의 80%가 이과계열에서 진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물리한 애들이 너무 없었단 말이죠. 그런 부담 때문에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물리를 좀 많이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교과서를 보니까. 그래서 쉽고 적게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물리를 선택한다면 좀 편할 거야. 여튼 이 내 이름 물리왕은 물리에서 쓰는 문자와 단위부터 알려줘요. 생각보다 그런 거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애들이 있어. F가 뭐냐. F가 힘이다. 힘의 단위는 뭐냐. 힘의 단위는 F 아니냐. 뉴턴이라고 따로 있단 말이죠. 둘의 차이가 뭐냐.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진짜 물알못들이 있단 말이죠. I가 뭐냐. I하면 어떤 물리장에 생각나니.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전류도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는 충격량도 나옵니다. 이런 문자들. 걔들의 단위는 뭡니까? 기억이 없죠. 전류단위 뭔지 기억나니?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암페어. 충격량. 충격량은 중학교 때 나오지가 않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런 건데 단위와 문자들이 막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익숙하지가 않으면 물리가 거기부터 힘들어져. 심지어는 이게 그리스 문자가 나온다고. 그리스 문자. 이 문자들이 그리스 문자가 나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로죠. 로에. 이런 거. 뮤. 이런 것들. 타우. 문자도 못 읽는 애들도 생겨. 문자를 못 읽어요. 애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입실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리에서 쓰는 문자들. 이거 자체를 못 읽으면 그거 자체가 벌써 부담이야. 그 과목에 대한. 읽지도 못하거든요. 교과서를 못 읽어요. 읽으라고 하면 약간 부끄러워. 왜? 이런 거 나올까 봐. 저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 자체가 벌써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식강 정도로 완강이 쉽다. 완강이었던 정복감은 상당히 큰 편이죠. 인간 완강하고 또는 책을 완강하고 마지막에 딱 페이지를 넘기는 그 느낌을 못 받은 사람도 정말 많을 거야 여기. 그치? 어떤 과목에서 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다. 끝까지 공부한 적이 없다. 그런 성취감도 한번 느껴볼 수 있게. 분량도 적으니까. 중등 과정이 확장되는 역학에 대한 것은 중학 물리를 정리하면서 갈게요. 중학 물리도 정리하면서 고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넘어온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은요. 개과를 좀 할 거예요.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 있잖아. 특수상의성이론. 상대성이론. 하... 이런 거 있잖아. 하... 그걸 내가 해야 되나? 무슨 얼핏 들은 것 같긴 해. 질량과 에너지가 환산될 수 있다. 어제도 무슨 기사 보니까 배터리를 충전하면 질량이 증가하냐. 증가합니다. 1mg에 5억분의 1배. 아인슈타인 얘기한 질량, 에너지 등가 올리거든. 에너지가 생기면 그건 질량 증가로 나타나. 뭐 이거 자체가 벌써 머리가 아프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편안하고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물리학원에서. 그래서 특수상의성이론이라던가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된 연력학이라던가 그리고 전기 파트에서는 반도체 등장을 한단 말이죠. 반도체. 물론 반도체는 사실 내일의 물리학원에서 딱히 다룰 필요는 없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기유도라던가 전류의 자기작용 그리고 파동 파트에서는 좀 특이한 게 나와. 빛의 이중성.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롭잖아. 새로운 것들을 미리 좀 알려주면 이야기처럼 들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물리학 공부를 할 때 상당히 편합니다.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습법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자 어떻게 공부할 거냐.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해. 물리 시작할 때는 가볍게 하자. 하다 보면 또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할 때는 좀 가볍게. 강의 전에 교환을 좀 준비를 좀 해주세요. 출력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읽어보는 정도. 그냥 뭐가 나오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구나. 이 정도. 그 다음에 강의를 수강하세요. 수강한 다음에 교환이 있지만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은 좀 필요하니까 노트 정리 좀 간단하게 복습 노트 같은 거 정리를 좀 해보시고 예제 문제 내가 수업에서 풀어주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짧게 좀 재수강. 정도는 강의가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중등 과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기초가 없나 보다. 봤는데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다시 재수강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그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Q&A 게시판에 질문을 미리 미리 여러분이 또 앞으로 인강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습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 물리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Q&A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글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금방금방 올리거든요. 요즘에 휴대폰으로도 올릴 수도 있고 대단히 어플도 잘 돼 있어서 근데 이게 처음에 안 해보다 보면 이게 그렇게 왜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답변 달아. 옆에 선생님이 있을 때 맨날 물어보면 바로 답변이 나왔는데 이거는 올린 다음에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일단 이 기초강좌부터 좀 시작을 해봐. 글 올리면 일반적으로 다음날 들어가면 대부분 답변이 달려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답변 쭉 질문들 쭉 올리고 답변들 내일 다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현장 강의에 아주 비싸게 돈을 주고 가서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효율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또 인터넷 강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습관이 좀 잘 되기만 하면 정말 그 인강은 너희들한테는 남는 장사야거든요. 진짜 솔직히 남는 장사거든요. 요즘에는 또 패스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전과목들 다 수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남는 장사야. 여러분들 학원에 한 달 수강료 얼마인지는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 돈 내면서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인강 활용을 제대로 못하니까요. 완강을 못해요. 완강을 못하고 스스로 과제를 못하고 여러분이 약간의 의지를 갖고 공부한다면 인터넷 강의는 너희들한테는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남는 장사입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그 습관을 키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자 일단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본 강좌 진행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공부하는 습관이라던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물리 어떻게 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내일은 물리왕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잊지 마치도 nic